어휘 1. 산업안전표지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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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금지 보행금지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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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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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 물질 경고 인화성 물질 경고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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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경고 급성통 물질 경고 급성통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고압 전기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낙하물 경고 낙하물 경고 고압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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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저온 경고 몽균형 상실 경고 몽균형 상실 경고 몽균형 상실 경고 위험 장소 경고 위험 장소 경고 위험 장소 경고 어휘 제조업 관련 안전수칙 끼임 제외 직선 운동 중인 설비, 기계 사이에 끼임 회전부와 고정 물체 사이에 끼임 두 회 전체의 물림점에 끼임 회 전체 및 돌기부의 강김 인력 운반, 취급 중인 물체의 끼임 넘어짐 제외 계단, 사다리에서 넘어짐 바닥에서 미끄러짐,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운송 수단, 설비에서 넘어짐 물체에 넘어짐 물체에 넘어짐 부딪힌 제2 사람에 의한 부딪힘 고속 회 전체 등에 부딪힘 고속 회 전체 등에 부딪힘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의 부딪힘 흔들리는 물체의 부딪힘 7급 사용 물체의 부딪힘 차량 등과의 부딪힘 맞음 제2 중량물 운반 시 맞음 연삭기, 선반, 원신기 가공물의 맞음 내압을 받는 용기부품의 맞음 보관된 부품의 맞음 기타재에 고온, 고압물이 비산 교류아크 용접 작업 중 감전 지붕 수리 중 떨어짐 저장탱크 주유 중 화재 에어조끼의 화상 연료통 절단 중 폭발 연료통 절단 중 폭발 연료통 절단 중 폭발 감사합니다.